안녕하세요. 하이파이클럽 한창원입니다. 오디오 딥다이브,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디오 스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저희가 오디오 스펙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스펙의 숫자를 해석하는 방법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등을 볼 때 이 앰프는 THD가 0.001%라 매우 훌륭합니다. 라는 평을 볼 때가 있죠. 과연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제조사에서 적어놓은 스펙을 그대로 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스펙을 보는 원칙 3가지를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조건을 확인하라. 스펙은 항상 특별한 측정 조건이 있습니다. 출력은 어느 부하에서 측정을 했는지, THD는 어느 정도의 출력에서 측정을 했는가, SNR은 A-Waiting이 적용되었는가, 이렇게 조건이 없는 스펙은 그냥 무의미한 숫자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숫자가 아니라 구조를 봐야 되는데요. 스펙은 별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출력, 전류 공급 능력, 전원 설계, 왜곡률, 노이즈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숫자 하나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 간의 관계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펙 해석 원칙 세 번째, 숫자보다는 빈칸을 읽어라. 사실은 스펙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표기되지 않은 정보일 수 있습니다. 제조사에서는 보통 자세히 제품을 돋보이기 위해 스펙을 적습니다. 즉, 불리한 숫자는 적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앰프나 스피커의 주파수 대역에서 감세율을 적지 않는다거나, THD 측정에서 측정 시 출력값을 제대로 적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스펙의 빈칸이 약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상의 앰프 스펙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이 스펙을 본격적으로 해석을 해 보면요. 8옴에서 150W, 4옴에서 300W면 출력이 충분한 앰프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이 리뉴얼하게 2배가 되므로 전원부도 훌륭한 구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스펙을 볼 때 가장 흔한 문제는 출력이 곧 구동력이라는 오해입니다. 출력은 볼륨의 여유일 뿐 출력 숫자가 구동력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구동력은 전류가 결정하고, 이 전류는 전원 설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스펙으로는 이 앰프의 전원 트랜스 용량과 커피스터 용량 정보가 없습니다. 즉, 스펙 해석의 원칙 3번이 표기되지 않았다는 정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단서를 찾을 수는 있습니다. 만일 이 앰프가 AB 클래스 증폭 방식이라면, 무게가 9kg라는 것은 150W급 앰프 치고는 지나치게 가볍다 볼 수 있습니다. 구동력이 좋은 앰프는 전원부가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무게는 전원 설계의 힌트이자 전류 여유의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무게가 무거울수록 좋은 앰프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THD 0.01%도 이렇게만 적어놓으면 전혀 믿을 수 없는 숫자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만일 150W 출력을 갖는 램프가 THD 수치를 아래와 같이 표기를 했다면 어떤 램프가 더 좋은 램프일까요? 하나는 THD 0.01% 1kHz 하프파워라고 적어놨고, 하나는 THD 0.1% 150W 8옴이라고 적어놨습니다. 단순히 THD 숫자만 놓고 본다면 0.01%를 적은 앰프가 더 왜곡이 적을 수 있는데, 하프파워는 전격 출력의 약 절반 정도를 적어놓은 것으로 이 구간은 앰프가 왜곡이 가장 낮게 나오는 유리한 지점일 수 있으며, 이 앰프가 전격 출력에서 THD가 1%가 될지 10%가 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THD 수치 두 개는 전격 출력에서 0.1%의 THD가 나오는 두 번째 앰프가 더 좋은 소리가 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앰프 스펙을 보면 과연 어떻게 적어놓은 것이 그나마 신뢰할 수 있는 THD일까요? 단순히 0.0005% 이렇게 THD 퍼센트만 적어놓은 것은 그냥 마케팅용 의미 없는 숫자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고요. 0.01% 1kHz 이렇게 적어놓은 것은 1kHz 단일톤으로 가장 쉬운 조건에서 측정을 했다. 그래서 숫자가 좋게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THD가 0.001%보다 적음 이렇게 표기도 하는데요. 이것도 출력 조건이 없으므로 무의미한 숫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THD 플러스 N도 적는데요. 이런 식으로 THD 플러스 N 0.002% 그리고 뒤에 A-weighted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사람 가청 영역대를 노이즈 필터링 했다는 거로 미세 노이즈는 측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최소한 THD는 THD 0.03% 100W 8옴에서 20Hz에서 2만Hz Unweighted 이렇게 적으면 그나마 좀 신뢰할 수 있는 숫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파수 전대역에서 전격에 근접한 출력으로 필터 없이 측정을 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THD 수치를 적어놓은 스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THD 숫자가 낮다고 해서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저 숫자를 낮추기 위해 어떤 설계를 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제로 네거티브 피드백의 풀밸런스 회로 설계면 THD 수치가 높더라도 훨씬 더 왜곡이 적은 순수한 사운드를 증폭한다 할 수 있으며 단지 THD 숫자를 낮추기 위해 과도한 네거티브 피드백 회로를 썼다면 메마르고 거친 소리가 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SNR입니다. 신호대의 잡음비인 SNR도 이런 식으로 숫자만 적어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조건인지 전혀 명시가 없기 때문인데요. SNR을 측정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Unweighted 방식과 A-weighted 방식이 있는데요. Unweighted는 아무런 필터 없이 전체 대역에서 노이즈를 측정한, 즉 실제 발생하는 노이즈를 측정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A-weighted는 사람의 청각 민감도에 맞춘 A-weighting 필터를 적용해서 측정했다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제약과 고역의 노이즈를 제외해서 숫자가 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Unweighted 측정값보다 A-weighting 필터를 쓴 측정값이 적게는 5dB, 많게는 10dB, 15dB까지 더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SNR을 표결하려면 160dB, A-weighted, 20에서 2만 헤르츠, 2V, RMS에서 측정한 값이다. 이런 식으로 측정이 됐을 때 그나마 신뢰할 수 있는 SNR 값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두 개를 봤을 때 A-weighting의 116dB보다 Unweighted에서 108dB를 적어놓는 이 앰프의 스펙이 더 좋은 청감상 SNB를 들려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이렇게 디테일한 수치를 공개하는 제조사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수치 역시 공인기관에서 공인을 받은 게 아니라 제조사에서 자체적으로 밝힌 수치라 역시 신뢰도에 의구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댐핑팩터 800, 참 이 숫자도 애매한 숫자이긴 한데요. 일단 진공간 앰프와 솔리드 스테이트의 댐핑팩터는 출력 임피던스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 값 자체를 다르게 봐야 됩니다. 즉 솔리드 스테이트 앰프의 경우 100에서 500 이상이면 준수하다 봐야 되고 높은 출력 임피던스를 갖는 진공간 앰프의 경우는 8에서 20 정도면 정상으로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THD처럼 과도한 네거티브 피드백으로 댐핑팩터 숫자만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댐핑팩터도 그냥 참고형 정도로 봐야 되는 그런 스펙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앰프의 스펙을 해석을 해보면요. 이 앰프는 출력은 충분해 보이지만 전원정보가 비어있고 실제 전류 공급 능력은 불확실합니다. 스펙은 나쁘지 않지만 구동력과 음질은 반드시 직접 확인해 봐야 되는 그런 앰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스피커로 넘어가 볼까요? 감도는 볼륨을 말하고 구동 난이도는 임피던스를 말한다. 이렇게 일단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요. 여기도 또 가상 스피커 스펙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스피커 스픽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감도입니다. 90dB라고 적혀있으면 흔히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도 90dB면 구동이 어렵지 않은 스피커네요. 하지만 이것은 스펙 해석에서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착각이라 할 수 있는데요. 감도는 작은 전압으로도 어느 정도의 음량을 내는가 하는 수치일 뿐입니다. 즉 볼륨의 크기를 의미하는 수치로 구동 난이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칭 임피던스 8움도 4웅짜리보단 구동이 10다 정도이지 이 스피커가 미니멈 몇 웜까지 떨어지는가는 적혀있지 않습니다. 만일 이 스피커의 공칭 임피던스가 8움이긴 하지만 미니멈 임피던스가 2웜, 3웜대까지 떨어진다면 8웜짜리 스피커라 하더라도 앰프의 출력과 전원부가 튼튼한 앰프와 매칭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스피커 제조소에서 공개하지 않는 임피던스 곡선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스테로파일 등 전문 리뷰어 잡지 등에서 직접 측정한 그런 그래프를 참고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파수 응답 35Hz에서 38kHz도 아무 의미 없는 숫자가 되는 이유는 감세율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35Hz, 38kHz에서 마이너스 6dB 이런 식으로 적혀있다면 대역은 넓지만 고역과 저역에서 감세가 발생하는 그런 스피커다 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최소한 35Hz에서 38kHz 플러스 마이너스 3dB 이런 식으로 적혀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스피커 스펙도 감도만 보고 스피커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스피커 스펙에서 숨겨진 숫자를 차단해서 매칭할 앰프를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다음은 DAC 쪽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음악은 시간의 예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앰프나 스피커도 그렇지만 이 DAC야말로 시간과의 싸움을 하는 그런 장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도 또 DAC도 가상의 스펙을 만들어봤습니다.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디지털 포맷이 PCM은 32부터 768이고 DSD는 512까지 야 이거 좋네 그리고 THD 플러스엔 0.0003%도 굉장히 낮네 이렇게 보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음악은 정연파가 아니라 복합합니다. 1kHz 정연파를 써서 측정된 THD 수치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SNR-121dB도 앰프 쪽에서 설명드렸듯이 아무런 조건이 없이 저렇게 SNR 수치만 덩그러니 있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숫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DAC부에서 큰 영향을 주는 고역부의 노이즈나 전원의 리플로이즈가 측정 과정에서 제거된 A-Waiting 수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DAC인데 이 스펙표에서 가장 의심해야 될 부분은 클럭의 정보가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이라고 표기만 돼 있고 지터 수치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DAC 메이커에서 클럭보다도 더 중요한 페이지노이드 위상 잡음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시간축의 안정성과 잔향, 공간 표현력이 어떻게 될지는 이 스펙표로는 전혀 알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샘플 스펙의 DAC는 숫자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 음악 표현력과 연결되고 참고할 수 있는 요소들이 대부분 빠져 있고 내세우기 좋은 32비트, 768kHz 등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숫자만 적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할 수 있는 것을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왜 이렇게 중요한 정보들이 스펙에서 빠져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스펙표는 단순한 마케팅 자료로만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정보가 빠졌다면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은 부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사에서 잘 밝히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보면요. 일단 전원부 용량을 적지 않았다는 것은 전류 부족이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고요. 임피던스 곡선이 없다는 것은 스피커의 구동 난이도를 알 수 없다는 것이며 지터나 위상자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것은 디지털 신호 전송의 품질을 보장할 수 없다고 이해를 해도 됩니다. 그리고 THD 측정 조건이나 출력단 설계 오히려 이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저런 부분들을 스펙으로 그리고 제품 백서에 다 설명을 하고 있다면 기술적으로도 자신이 있는 제조사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디오 스펙을 볼때 그 숫자들을 믿지 말고 스펙을 해석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스펙이 그렇게 못 믿을 수치면 내가 앰프나 스피커 DAC를 어떻게 골라야 되냐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만일 내가 구동이 까다로운 저임피스던스의 스피커를 사용한다면 앰프의 출력을 2옴까지 적어놓은 앰프가 구동력과 안정성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옴, 4옴, 2옴에서 출력이 정확히 2배씩 증가한다면 전원부 설계를 매우 잘한 앰프라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출력이 정확하게 2배씩 증가하는 앰프의 경우 음질이 경직되고 음의 유연성이 부족할 수도 있으므로 넥 스피커가 구동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스피커라면 굳이 이렇게 8옴, 4옴, 2옴에서 2배씩 증가하는 앰프를 고집할 이유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앰프 스펙에서 출력부보다는 전원부라든가 캐피스처 용량, 앰프의 무게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직접 매칭해보기 전에는 이 앰프의 음질을 스펙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도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리면 감도는 단지 소리의 크기이지 구동 난이도와 관련이 없습니다. 스피커의 크기, 무게, 유닛 구성 등을 보고 매칭할 앰프를 판단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DAC족은 32비트 384kHz 등 디지털 입출력의 숫자에 연연하지 말아야 됩니다. 24비트 96kHz짜리 DAC가 IMD라든가 지터라든가 위상 잡음이 더 적다면 훨씬 더 좋은 사운드를 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스펙은 답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질문을 던지면 스펙은 설계를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스펙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스펙은 읽는 것이 아니라 해석해야 합니다. 표면적인 스펙만 보고 판단하면 오디오의 선택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스펙 뒤에 숨은 구조와 설계를 읽는다면 성능을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편에는 설계로 보는 오디오의 성능 편도 준비했습니다. 스펙의 숫자보다 설계방식, 설계 철학에 따른 음질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음악은 논리와 숫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음악은 감성으로 듣지만 좋은 사운드는 구조와 설계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디오 딥다이브 오늘은 스펙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편에는 앰프와 스피커, DAC 등 설계에 따른 음질과 선택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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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